대기만성형 기자 아니 한국경제신문의 안재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재광입니다 먼저 또 책도 쓰시고요 원래 요거의 유튜브 콘텐츠였죠 네 맞습니다 저희 한국경제신문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크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경코리아마켓이라는 채널에서 제가 대기만성스라고 해서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스토리라는 이름으로 1년 반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원고들 일부를 좀 각색하고 추려서 책으로 낸 것이 이번 책입니다 대기만성스 네 근데 여기서는 스까지는 않고 대기만성으로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스토리 저희가 요거는 메디치 미디어에서 많이 또 책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댓글 남겨주신 다섯 분께 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좀 음성지원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이 특히 그 기업의 스토리에 많이 또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 기업의 과거이기도 하고 또 미래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23개 기업인데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몇 군데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아 네 거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주가가 지금 몇 배 오른 거고 한 10배 올랐죠 한 2년 사이에 네 사실은 뭐 엔비디아 많이 오른 거 얘기하는데 더 올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제 기간을 봤을 때 작년에 거의 10배 올랐고 올해도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뭐 오늘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16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 근데 작년에 천억대 회사거든요 아직은? 네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거 버블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또 회사 측의 얘기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이익이 천억도 아니고 매출이 천억대였는데 시가총액이 16조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많이 오른 거 같긴 한데 근데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제목을 삼성도 두 손 들게 한 전투력 만렙의 강소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반도체는 그러니까 제가 중소기업부를 출입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활성화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정책들을 펼쳤고요 그 가운데 하나로 한미반도체가 금탑산업훈장 굉장히 명의로운 상이죠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그때 제가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그 광로곤 회장님 지금 작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2세분이 하고 계신데 곽동신부 회장님 곽동신부 회장이 하고 계시고 당시 이슈가 있었죠 그때 2012년이었는데 삼성전자하고 특허 소송을 했었고요 한미반도체가 네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인 회사이고요 그렇죠 협력사였는데 네 그리고 당시에 매출로 봤을 때도 아까 제가 작년에 한 1천억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도 한 2천억 원 정도 했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200조 매출이니 삼성전자를 상대로 싸웠다는 것도 대단한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또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모로 의미가 있었던 소송이었고 그 특허 소송은 결국에는 한미반도체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나서 기술 특허 침해가 일부 인정이 돼서 200억 소송이었는데 2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마침 또 상을 받으시는 자리에 제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원래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들, 오너 경영자들이 말씀을 굉장히 가려서 하세요 아시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보고 그리고 또 대기업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대기업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거침없이 말씀하는 스타일이셨어요 고 광록원 회장님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깊었던 회사였는데 그렇게 이슈가 됐던 회사가 작년에 또 한 번 이슈가 됐었어요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배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양쪽이 좀 마치 팬클럽처럼 싸우는 양상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현상이 나타났죠 당시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라는 작은 협력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도 특이했었고 그런데 그거를 곽 광록원 회장님이 당시에 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게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삼성에서는 뭐라고 안 하든가요? 삼성 쪽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었죠 사실은 삼성전자의 자회사를 세워서 삼성전자에서 납품받던 장비를 비슷한 기술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재화했다 그 내재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반박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법원 판결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정 대기업 예를 들면 반도체를 전 세계에 만들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하게 됐고 그러면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대부분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의 기업들하고 일부 거래를 좀 했었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 2천억 원 안팎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1천억 원대도 가끔 하고 아주 잘 벌면 3천억 원대 매출까지도 가고 이랬던 회사인데 작년에 그런 거품 논쟁이 있을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으면서 이슈가 됐고 그런데 그 논쟁 이후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거품이 아닌 걸로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10년 넘게 삼성과의 거래가 없었었는데 그 사이에 한미반도체는 체질을 엄청나게 또 개선을 해왔고 hbm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하이닉스와 함께 또 엄청나게 성장을 또 구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대대면 또 아시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가 그럼 이제 삼성이랑 다시 거래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완전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hbm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이게 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hbm이라는 거는 디램을 층층 쌓아 올려서 아주 초고성능 디램화 시킨 거고 이걸 엔비디아의 gpu하고 붙여서 tsmc에서 패키징 해갖고 하나의 커다란 기판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hbm이라는 게 과거에는 삼성전자도 있었고 하이닉스도 개발하고 있었지만 하이닉스 제품이 엔비디아로부터 채택을 받았고 그걸 이제 tsmc에서 하나로 붙이는 걸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다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건데 hbm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을 붙여서 층층에 쌓아 올린 것이니까 붙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tc본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tc본더를 만드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인데 원래 이 반도체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정에 있는 장비 회사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asml 같은 회사들이죠 노광장비를 회로를 그리고 뒷면에 있는 후단에 있는 패키징 회사들은 별로 그렇게 부가가치 높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뭐 외주 뭐 이런 개념이 좀 많았죠 그래서 뭐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가 있으면 그걸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뭐 식각하고 이런 작업들에 필요한 장비였는데 2나노 3나노 뭐 이렇게 가니까 전공정 장비들의 가격이 수천억 원대로 치솟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를 그 나노 공정을 더 미세하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게 찾아보다가 본 게 이제 패키징 과정이고 후면 쪽에 그 패키징 과정에서 지금 디랭 같은 경우 층층이 쌓아올리는 기술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회로를 기판하고 붙일 때 반도체를 이렇게 우리 반도체 보면은 다리 같이 해갖고 회로를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그런 것들을 다 직접 하는 것들이 패키징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발달하면서 한미반도체 장비가 공정에 많이 쓰이게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HBM 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로이터에서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뭐 이게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냐 마냐 갖고 지금 논쟁 중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5월 말까지도 안 되고 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되고 있고요 근데 마이크론도 미국의 마이크론도 이거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그 한미반도체가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의 장비를 납품하는 것들이 계약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HBM을 좀 한다라고 하는 3개의 3개 회사 중에서 그 2개를 한미반도체가 TC번더를 이제 공급하고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직 한미반도체의 손을 안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냐 마냐도 관심이 굉장히 가지만 사실 이건 삼성전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절대적인 강자였는데 이 HBM은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데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긴 것은 굉장히 뼈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 TSMC하고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그건 원래 본진이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좀 졌다고 해도 뉴스가 아니지만 이 HBM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진 것은 이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것이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양산과 수율 문제일 텐데요 수율이 지금 잘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 장비는 이미 양산 단계에서 쓰인 경험이 있으니까 검증이 된 장비고 그렇죠 검증된 장비고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고부가 같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장비를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돈이 되면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베시 같은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전공정 쪽에 있거나 혹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한미반도체도 위협적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만큼의 HBM에 좋은 장비는 없다 그러니까 검증됐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많이 오른 거 싶은데 그러면 또 한 번 계단식으로 많이 오른 거 같은데 싶으면 또 한 번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제 건너서 들은 얘기로는 한미반도체도 삼성전자 쪽에 이제 영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뭐 미팅을 좀 했다라는 보도나 전원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공식화되기까지는 좀 또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요 회사 쪽이 공식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느냐 사실 뭐 한미반도체가 그걸 확인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고객사 이야기일 테니까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 이제는 자존심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력으로 이제는 또 증명을 또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예전에는 소우 싱귤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소윙 앤 플레이스먼트 그렇죠 자르고 갔다가 자리하고 뭐 레이저 마킹하고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는 TC본드로 완전히 이제 격이 다른 회사가 되는 거고요 혹시 곽동신 부회장님은 혹시 만난 적은 있는데 그때 이제 2013년 이때는 선친께서 워낙 경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셨고 곽동신 부회장께서는 BMW 수입하는 수입상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곽동신 부회장이 뭔가 원어십을 좀 발휘하고 있고 경영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대외적으로는 좀 잘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이스트리트도 참 곽동신 부회장님 인터뷰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게 그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밑에는 시가총액이 10조도 안 될 정도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다음으로 시총 비중 제일 큰 게 DBI 때 한 3조 4조 이럴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의 한 십몇 조 원대 기업이 그 중간에 탄생을 했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니까 이걸 현실화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정도 나왔는데 700억 원대 매출이 나왔는데요 올해 매출 목표로 밝힌 5천억 원대 매출 그리고 이제 내년 1조 원대 매출이 가능하려면 일단 장비를 많이 수주해야 되고 실제로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가시화 시키면서 투자자들한테 이걸 보여줘야겠죠 입증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25년 매출 목표가 1조 원인 거예요? 네 원인 반도체? 이거는 회사 측에서 밝힌 회사 쪽에서 밝힌 배터리 분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배터리는 원체 셀 업체들은 너무나 유명하고 양극재 기업들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원체 지배구조도 복잡한 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도 굉장히 넓고 고려아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책에 고려아연 얘기도 있는데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산업부 기자를 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고려아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업력도 굉장히 오래됐고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한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비철금속 분야에서 그러니까 철 쪽에서는 포스코가 있고 비철금속에서는 고려아연이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회사고 매출 성장도 계속 이루어왔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한 10조에 영업이익 1조 정도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아연이 최근에 유명해진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경영권 분쟁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장실가와 최실가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두 집안에 있어서 기사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분쟁이 있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회사가 재작년이네요 2022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비전을 밝히고 있어요 사실 일부에서는 그 배터리 사업 때문에 장실가와 최실가가 갈라선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존에 비철금속만 할 때는 그냥 타박타박 이렇게 하는 회사였는데 엄청난 성장산업이 붙으면서 이제 좀 갈라서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비철금속 사업이 아연 사업이라는 게 아연이 우리가 도금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건설 현장 가면 H빔 같은 것들 커다란 형광 제품에도 도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 녹슬지 말라고 이렇게 씌우는 게 아연인데요 그러니까 아연은 경제가 좋았을 때 좋을 때 수요가 많고 경제가 안 좋으면 좀 수요가 적은 특징이 있고 그래서 중복 경제가 최근에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아연 산업도 좀 안 좋았고 그랬는데요 이 산업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최근 2, 3년 지금 최실가 분들이 경영을 하고 계세요 장실가 분들이 지분은 더 많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2차전지 사업 쪽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업을 고려아연이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견도 일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풍 쪽에서는 영풍과 장실가 측에서는 고려아연이 배터리 쪽으로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그러면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봤던 걸까요? 영풍 쪽에서 직접 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고 그 사업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 그런데 고려아연은 기존에 아연 같은 거 정광을 하면서 마진을 일으켰던 그런 회사이고 그런데 아연을 정광을 할 때도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게 보면 배터리 산업의 소재로도 이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아연은 돌덩이죠? 그러니까 돌덩이를 꽤 부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연이 있고 아연만 있는 게 아니라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물의 가치가 또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산물들이 마치 부업이지만 때로는 주업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값이 많이 오르거나 이럴 때는 그런데 여기 제가 동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터리 사업에서 고려아연이 하겠다는 사업이 바로 이 동박 사업입니다 동박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 동박은 또 배터리의 그 4대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양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이렇게 있는데 응급재를 들여다보면 응급할 물질이 있고 그 응급기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응급기재에 해당하는 게 동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둘러싸고 이렇게 얇게 있는 막인데요 집에 있는 쿠킹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물 쌀 때 있는 거 그거를 더 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쿠킹오일보다도 훨씬 더 얇게 훨씬 얇고 훨씬 더 넓고 그래서 안 끊어지게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박을 사업을 하려면 지금 한국에도 SK 넥실리스라든지 아니면 일지 모트리어스가 이제 롯데로 바뀌었죠 롯데그룹 인수해서 이렇게 이런 잘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왜 뒤늦게 고려아연이 동박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것인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서 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걸 그냥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를 그대로 재료를 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들은 재료를 사 와야 될 때 오히려 자기들은 그 재료를 활용해서 수직 계열화를 한 것이 동박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 배터리 사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극재 우리가 흔히 NCM, NCA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리튬, 코발트, 망간, 섞으면 NCM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가 바로 전구체 전구체 전 단계가 뭐냐면 황산 리켈, 황산 코발트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황산 리켈을 이미 LG화학하고 고려아연이 합작한 캠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옛날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그 황산 리켈을 활용하면 전구체가 되고요 그 전구체가 바로 양극재 재료가 되는데 현재 중국 기업들이 전구체 사업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으로부터 양극재를 사오면 LG화학은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로부터 전구체를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업 업력이 있는 고려아연 같은 회사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구체 사업을 좀만 확장하면 양극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은 황산 리켈부터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밸류체인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아연을 전광하는 과정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동을 또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업들 혹은 재계순위 상위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배터리와 관련한 사업을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1등 삼성 하고 있죠 SDI가 하고 있고 2등 현대차 3등 SK 요즘 2등 3등의 SK 현대차 바뀌긴 합니다만 계속 그리고 4등 LG LG 당연히 하고 있고 쭉 보면 다 그래요 포스코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재계총수라고 생각을 하면 야 이거 우리 회사도 배터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당연히 고민하겠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려현이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좀 트렌디하게 굉장히 뭐랄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래 이 회사는 배터리와 관련한 간접적 혹은 직접적인 사업들이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쌩뚱맞은 사업은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지배구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경영권 같은 경우는 최영범 회장이 이미 갖고 계시니까 이거를 경영권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이 사진을 다 교체하거나 하려면 주총을 또 열고 그 주총에서 또 신규 이 사진을 세우는 것들이 영풍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실가 쪽에서 이미 우호 지분들을 많이 끌어들여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화라든지 한화, 현대차그룹, LG화학이 그러면은 최윤범 회장 쪽에 백기사라고 해야 될까 우군이라고 봐야 될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쪽으로 이미 얽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분 관계가 얽히고 사업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뭐 순식간에 우리는 영풍 쪽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영풍도 한 25% 그리고 장형진 고문 측의 특수 관계인 한 6.8% 정도는 갖고 있지만 이제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좀 갈라서 있는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이지만 최대 주주는 아닌 약간 이상한 동침 관계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LG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다 아시겠지만 구시일가하고 허시일가가 동업해서 만든 회사였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나중에 2세, 3세를 가면서 GS 계열로 분리가 되고 또 뭐 LG 계열도 LIG라든지 LX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속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열 분리되는 회사들이 있고 아니면 2세, 3세 가도 그대로 이제 동업 관계를 가는 관계가 있는데 이 고려하연이 그런 케이스인 거죠 사실 가지고 보면 올해 같이 갔죠 그런데 이제 LG나 GS그룹의 아주 원만한 계열 분리는 굉장히 독특했던 사례고요 그 동업이 어떻게 싸우지 않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건 되게 특이했던 사례고 언젠가 한 번쯤은 충돌을 하는 게 또 일반적이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은 너무나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촌 정도까지는 대충 아는데 6촌 되고 8촌 되고 10촌 되고 다른 집이고 그러면 뭐 여기 같은 성시이긴 한데 나랑 어떻게 관계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게 동업 관계가 형성이 될까 친족관계를 하더라도요 한국 타이어그룹도 그렇고 롯데그룹도 그렇고 형제들끼리도 그냥 뭐 피만 안 났지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집안이 다른데 또 그래도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동업을 또 잘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LG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렇게 기사가 많이 듣진 않았지만 일부 또 가족 간의 소송을 하면서 이게 또 뭐 양자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이제 직접적인 혈연관계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죠 지분을 또 많이 주셨으니까요 LG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좀 방산 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방산 쪽에 주목받는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 계열도 있습니다만 LIG 넥스원을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LG가에서 시작이 됐던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LG가문도 보면은 계열이 굉장히 많아서 구인혜 회장하고 허만정 회장께서 창업을 하신 게 LG고 그 구인혜 회장의 첫째 동생이 구철혜 회장이라고 그 구철혜 회장의 아들이 구자원 회장 여기서 이제 독립이 돼서 나온 거예요 LIG 그룹이요? 네. 그래서 LIG의 아이가 인슈어런스의 약자예요 보험 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보험인데요 네. 원래는 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LIG 보험 광고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맨날 들었습니다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이거 로고성도 유명했고 네. 근데 이 회사가 이것도 2013년 게 되네요 너무나 유명했던 그 사기 어음 발행 사건 사고를 세게 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정관리에 가기 전에 2천억 원대 어음을 발행을 했고 그때 LIG 건설 맞습니다. 더 거설로 올라가면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그때 건설 경계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2011년도께 LIG 건설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어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비난과 실제로 이 법정관리로 가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던 맞아요.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법정관리 직전에 LIG 건설의 기업 어음을 2천억 원어치나 발행을 했고 그때 LIG 계열의 증권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길 통해서도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수사받고 감옥하고 장난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LIG 사태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LIG 그룹은 공중분해가 됐잖아요 사실상 해체됐고요. 그래서 그룹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LIG 손해보험은 이제 나중에 KB로 넘어가서 아, 맞아요. 그때 KB가 인수를 해서 자진상패도 하고 그게 지금 이제 KB 손보호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방산이 지금은 사실상 LIG 그룹의 핵심이 되었어요 네. 사실 그 LIG 그룹에서 방산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룹 내에서 그렇게 뭐 주력 회사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팔다 보니까 여기 빼고 이제 다 팔게 되고 여기 딱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IG 그룹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LIG 넥스원이 사실상 그 LIG 그룹하고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2세로 넘어가서 당시에 이제 CP 발행 사건에 주도를 했던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안 계시고 2세분들이 회장, 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LIG 넥스원이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감이 없었고 그냥 뭐 정부 과제나 수행하고 그냥 방사청이 뭐 해달라는 거나 조금씩 공급하고 요 정도였거든요 네. 뭐 당시에 본사가 여의도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 지금은 롯데 월드타워에 있습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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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대에 역시 잘나가는 회사 이제 네 들어갔고요 롯데월드타워가 당시 좀 공실이 좀 있었는데 LIG 넥스원이 들어가서 훌륭하게 배우셨어요 LIG 넥스원이 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게 롯데... 월드? 롯데월드는 잠실 롯데월드를 통으로 대관을 해가지고 통 대관을 했죠 임직원들 어린이날이었나요? 복지로 4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4월이었나요? 네 통 대관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구나 네 근데 LIG 넥스원이 사실은 그 출발이 어떻게 보면 미국 미사일 정비해주면서 맞았습니다 이렇게 컸다면서요 그걸 뭐 창정비라고 하던데요 창정비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미사일이란 것을 정비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LIG 넥스원이 자체의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거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술을 쌓았고 이 유도 무기 체계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레이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쌓아서 방위산업 전문 기업이 된 거고요 사실 다른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하나의 사업부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성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발사체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현대로텐 같은 경우 KT전차로 유명하죠 여기는 원래 주력산업은 전차가 아니라 열차입니다 열차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방위산업 쪽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주목받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완전 순수하게 다른 사업 없이 방산 쪽에만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거의 유도 무기 체계에 특화되어 있는 근데 여기가 생긴 게 한 70년대에 설립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반세기 가까이 한우무를 파고 있는 거고 최근에 여기가 근데 또 수출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산기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탓에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들을 사서 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관 받아서 직접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관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미사일이 있고요 그래서 그 주로 고객은 국내 그러니까 국방부나 아니면 이제 육군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수용이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네 그러니까 내수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예산이라는 게 뭐 1년에 뭐 몇십 조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뻔하니까 이 한계를 해외 수출을 통해서 최근에 이뤄냈는데 이게 뭐 좀 아이러니하게 전쟁을 좀 나쁘고 좀 참혹한 것입니다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교롭게 또 이 유럽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중동에서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무기를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LIG 넥스원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오셨는데 거기 나라 수장께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방한을 했었죠 네 근데 그쪽에서 22억 달러 22억 달러 2조 6천억 원 네 맞습니다 2조 6천억 원 당시로 그게 이제 천궁2라는 무기였는데 천궁2는 지대공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쏴서 하늘에 있는 걸 맞추는 건데 전투기를 맞출 수도 있지만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나라오는 미사일도 요격하는 네 우리가 뭐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천궁2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후티반군이라든지 그 주변에 그 적대 세력들이 많은데 그 세력들한테 맞서갖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동국과는 다 지금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사우디도 그렇죠 그래서 그 무기가 많이 팔렸고요 최근에 또 작년 말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또 이에 못지 않은 규모의 대규모 또 수출 계약을 맺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건데 저도 이 LIGNX1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LIGNX1 그 판교에 있는 R&D 센터 방문을 해서 기업탐방 영상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방위산업 기업들은 완전 고객사가 해외 정부다 보니까 자기네가 뭘 팔아놓고도 홍보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공시도 자유롭게 못하고 막 쪼개기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중동 지역 국가들은 SNS로 자기네가 먼저 올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미사일 몇 천억 원 몇 조원어시 사왔다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른 나라들이 보고 저기 군사력 강화를 하네 긴장을 한다 자기네도 일종의 방어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알아서 SNS로 마케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 납품한 것도 미사일이 간 것도 사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우리 밀러터리 덕후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그걸 또 다 캡처하셔가지고 이미 공시도 하기 전에 맞아요. 밀덕들은 알고 있고 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국방부에서 먼저 SNS로 홍보도 해준나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거기 넘어서서 또 유럽 쪽으로도 많이 나가야 될 텐데요 근데 여기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엘셈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중궤도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궤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정확한 궤도의 높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드로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패트리어트로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궤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엘셈은 그 높이 좀 높은 곳에서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최근에 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술력도 그렇고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LIG NEX1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못하고 자기들이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래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긴 해요. 이 회사가 특히 방위산업 기업들이 다들 그렇죠. 다들 숨기려고 하고 다들 그런데 특히 이 회사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한화라든지 한화도 최근에 뭐 수주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호주에 네. 레드백 네. 레드백. 그런 계약 같은 경우에도 입찰 과정에서의 그 경로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또 한화 쪽에서도 일부 조금 이렇게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했는데 LIG 같은 경우는 유도 그런 내용들이 별로 안 알려져서 투자하시기는 조금 어렵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IG NEX1 입장에서는 알리지 않는 게 홍보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홍보팀장님하고도 종종 뵙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을 이렇게 여쭤보면요. 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런 건 우리는 홍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차라리 기사 안 써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맞습니다. 어려운 회사입니다. 사실. 맞아요. 또 여기는 다양한 미사일 아니면 레이더 여러 가지 시스템 다들 있는데 또 최근에 현궁 이거 주목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궁은 그러니까 이제 전차 잡는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가성비 좋게 전차들을 많이 잡았는데 이 현궁하고 비슷한 미사일을 많이 썼어요. 그게 제블린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제블린을 제공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제블린이 재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차를 잡는. 네. 그런데 이게 7, 8년치 생산량을 한꺼번에 지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제블린 미사일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훈련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현궁은 주문을 하면 바로 또 가져다 주고 또 가격도 제블린에 비해서 훨씬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블린이 한 3억 정도 하는데 이건 한 1억 5천 정도. 반값.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네. 그러니까 제블린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전차의 시대가 가는 것 아니냐. 저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군인 한두 명이서 퐁 하고 쏘고 도망가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차는 박살이 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블린조차도 가성비 좋은 무기로 손에 꼽혔는데 현궁은 그 반값밖에 안 한다. 근데 약간 사거리가 좀 짧다 맞아요. 현궁이. 그러니까 이제 이 현궁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한국에 맞게 산악제한에 맞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은 아시겠지만 평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좀 길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에 맞게 사거리를 조정해서 그런 것이지 또 그 수출용은 조금 더 개량을 해갖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는 2.5km 사거리 수준인데 이것도 못 늘리는 게 아니라 개량을 해서 또 수출을 하면 된다. 최근에도 여기도 그렇고 뭐 수출이라든지 실적 뭐 이런 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이게 또 풍산을 보면은 뒷목 잡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왜요? 그때 살 걸. 껄껄껄. 아 네네. 껄껄껄. 그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투자 모임 스터디 모임 하는 데 갔었거든요. 어떤 분이 풍산을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야 그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 전쟁 끝나면 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다 딴짓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보고. 그게 작년 하반기쯤이었거든요. 근데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와 다시 한 번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풍산을 다시 봤어야 되는데. 풍산 같은 회사도 굉장히 재미없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그 방산 매출 비중이 30% 수준이고 나머지는 이제 신동 부분. 우리 예전에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풍산 동파이프 그 있잖아요. 풍산 동파이프. 그래서 그런 동파이프 만들고 소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동전의 원재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파기 전에. 그래서 유로화도 다 풍산에서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밑바탕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업이 사실 방산 부분은 그렇게 절반이 채 안 되니까 이 회사를 방산주로 분류하지도 않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방산주로 이제 보호해야 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뭐 메이크업까지 보지는 않으십니다만 대부분의 포탄, 총알, 풍산 게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우리 예비군을 가면 풍산 담아크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55mm 포탄. 이게 155mm가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쓰였던 포탄인데. 맞아요. 이게 국영이 딱 미국하고 유럽, 한국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기 호환이 잘 돼요. 그래서 풍산포가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포탄 그게 언제적 얘기냐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한 재래식 싸움으로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유럽이고 어디가 탄이 모자란다.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서 탄을 가져다가 써야 할 정도로. 그러면서 풍산도 또 한 번 또 주목을 받았었죠. 사실 현대식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뭐 항공모함 떠다니고 전투기가 막 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다 포탄 싸움이더라. 그래서 지금 전쟁의 양상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쟁의 양상도 물론 미사일도 쏘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지상군이 가서 거기서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포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 풍산 같은 경우는 아주 재래식 무기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최첨단 무기도 아니에요. 전차도 아니고 포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포도 쏘고 뭐도 쏟아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모품들이 많이 필요한데. 소모품. 그 소모품이 바로 이제 포탄이 되는 것이고 총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산이 사실상 그러니까 과거에는 스포츠탄이라고 해서 우리 미국에서 미국은 이제 총기가 허용이 되다 보니까 총알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도 미국에 잠깐 체류해 봤는데 거기 시골 가면은 그 애기들도 막 총 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없는 산에 들어가서. 뭐 깡통 같은 거 쏘고 뭐 이러는데. 그 스포츠탄을 많이 팔았어요. 미국에서 수출용으로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 미국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총을 많이 사고 총알도 많이 사니까. 그런 뭐 수혜가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풍산의 회사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방산기업이어서 풍산인가. 그런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풍산유씨. 풍산유씨. 유성룡의 후여들입니다. 명문가.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많이 언급을 하셨죠. 유성룡 선생님은. 본인을 청가해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류성룡이 지금 류찬우 회장의. 그러니까 12대손. 그러니까 류성룡의 12대손이 류찬우 회장님인 거고. 여기가 그 류진 회장님. 맞습니다. 지금 과거 정경련. 지금 한국경제인연합계로 바뀐. 네. 거기에 지금 회장님이시죠. 네. 되게 뭐라 그럴까. 친미사업가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부시 가문하고 굉장히 친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밴플리트 상이라는 게 있는데 밴플리트 상도 받으셨고.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에 부시 대통령 추임식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굵직한 행사에 있을 때 류진 회장님 성함이 또 빠지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산 사업을 하는 데는 또 엄청나게 또 도움이 될 테고요. 사실 방산이 지금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예전에는 했잖아요. 그 보면은 한화 김승현 회장님도 미국에서 친분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초청받아서 가시기도 하고. 한화도 뭐 이런 총알 사업을 먼저 했으니까. 화약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풍산이 또 엄청나게 호황을 맞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재래식 무기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뭔가 첨단 무기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첨단 무기라는 게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아갖고 좀 얘기하기 좀 그런 수준이긴 한데. 아덱스였나요? 방산 전시회 가서 봤는데. 보셨구나 직접 그거. 그냥 155mm 포탄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텀블러인데. 진짜 이런 거에다가 뒤에 뭐 이렇게 날개를 달아놓고. 맞아요. 쫓아가서 때리는. 타우러스처럼 지가 활공을 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포탄? 네. 아니면 좀 드론처럼 생긴 포탄? 저는 그냥 영상으로만 만들어요. 아니 뭐 모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포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회사도 뭔가 차세대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재미있게 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금호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금호그룹이라는 게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인데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실상 해체가 됐고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회사라고 해봐야 금호산업, 그러니까 개발 사업하는 금호사업 산업하고 금호고속 정도 있고요. 고속버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계열분리가 된 것이 금호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미 뭐 이 회사도 3세까지 경영자가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2세 때 그러니까 박인천 회장이 창업하셨고. 박인천 회장. 그래서 그 2세 때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남, 2남, 3남까지 갔다가 4남에서 이제 3남에서 4남으로 넘어갔어요. 여기는 이제 회장 직군을 맡으면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이상 못하고 몇 살이면 내려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형제 간의 경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원칙을. 두산처럼. 네, 맞습니다. 두산처럼 회장 자리를 장남,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라라고 선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3남까지 내려왔잖아요. 박삼구 회장까지는. 네, 그 셋째 분이 이제 박삼구 회장이셨고 박삼구 회장까지 하시고 넷째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이견이 있었죠. 사다리 났죠. 네, 박창구 회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박삼구 회장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대우건설, 당시 업계 1위였던 대우건설 인수 그리고 대한통운이. 지금 CJ대한통운이 이제 CJ에 넘어가기 전에 대한통운을 먼저 금호아시아노그룹 인수를 했었죠. 아주 잠깐. 이런 큰 회사들의 M&A를 하면서 자금난에 빠집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 대우건설하고 대한통운을 삼켰다가 아주 크게 배탈이 난 거죠. 네, 그래서 그룹이 이제 해체되는 수준까지 가고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 정확하게 매각한 게 아니라 이제 산업은행의 관리체제로 가서 채권단 체제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금호아시나그룹은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해체가 됐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넷째였던 박창구 회장이 형하고 이제 싸우고 나서 내가 그러면 회사 하나를 들고 나가겠다 하고 나가려고 했던 게 금호석유화학이었어요. 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금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금호타이어가 있었는데. 금호타이어의 그 SBR 그러니까 합성고무를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옛날에 금호타이어 잘 나가는 시절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합성고무를 만들던 회사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주력회사라고 하긴 좀 어려웠죠.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일부를 떼어서 난 나갈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형한테 했더니 형이 그것도 안 된다 해갖고 사다리 난 거였고요.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2008년에 저도 이제 증권부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금호 아시아나그룹 기자회견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대한통운하고 대구건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됐고. 박상구 회장하고 여기 박창구 회장 보셨었나. 성향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죠. 성향이 완전히 다르세요. 형제이신데도 박창구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신 스타일이에요. 신중하시고 조금 뭐랄까 경영 스타일도 보수적이고. 그런데 이제 박상구 회장님은. 막 찔러.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 만나면요. 정말 화통하셨고. 막 찔러. 네. 막 찔렀어요. 그래서 M&A 할 때도 막 지르고. 네. 그런데 박찬구 회장. 금호 석유화학 지금 회장님은 M&A 같은 거 거의 안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경영 스타일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회장을 승계하는 절차도 좀 어그러지면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멀어졌고.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박상구 회장께서 동생한테 회사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들한테 주려고 했어요. 아들한테. 또 그것도 이제 좀 빌미가 됐죠. 맞아요. 이렇게 아들한테 줄 거면 나는 갖고 나가겠다 이러면서 또 싸움이 됐고. 그런데 이제 박찬구 회장한테 그것도 스무스하게 떼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위기에 빠진 다음에. 네. 자위반 타위반 이렇게 해서 박찬구 회장은 계열 분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금호 석유화학은 이게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왜 ncc처럼 납작 크래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무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고무 회사죠. 합성 고무 회사죠. 그래서 이제 합성 고무라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프타를 분해해서 이거를 뭐 납 그 뭡니까 그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이라든지 부타디엔이라든지 이렇게 기초 석유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이미 이제 있는 것들을 갖고 잘 조합해갖고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의 합성 고무를 만든 것이고요.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있긴 한데 주력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좀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되고 나와서 코로나 때 대박이 한 번 났었어요. 코로나 때 그렇죠. 주가도 그때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산업 출입을 하면서 금호 석유화학 분들하고도 많이 만났는데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많이 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가 대박이 났냐면요. 정말 의외의 곳이었는데 MB 라텍스라고 라텍스 장갑의 원료가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라텍스 장갑을 굉장히 흔하게 많이 쓰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라텍스 장갑은 정말 제한된 영역에서. 거의 뭐 병원에서나 가끔 볼까 말까 했던. 그렇죠. 그럼 뭐 집에서는 고무장갑 아니면 비닐장갑. 맞아요. 비닐장갑 이런 거였는데. 우리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많이 끼시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집에서도 라텍스 장갑을 쓰기 시작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뭐 급식실부터 시작해서 안 쓰는 곳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코로나 특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특수를 노렸던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랬는데 이 엔비라텍스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솟으면서 이 회사가 한때 영업이익으로 2조 3조씩 벌던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 엔비라텍스 가격이 원래 코로나 전에 뭐 한 700불 800불 하던 게요. 이게 2,000불대로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마진이 뭐 50%, 60% 부르는 게 값이었다. 맞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코로나 그 시절에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금오석이와 그때 주가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특수가 언젠간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또 반대이고요. 이제 중국이 이것도 문제인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엔비라텍스가 많이 생산이 됐고. 증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엔비라텍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게 좀 특수가 오래 지속될 것이냐의 차이였던 건데. 그런데 이 엔비라텍스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수준은 과거에 특수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2개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수였던 때를 회상하면 저는 이제 좀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요. 만약에 금오석이와학의 회장이다. 본인이. 그러면 뭘 먼저 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놨어요? 네. 지금 라텍스 특수로 막 몇 조씩 이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금오석이와학을 기반으로 금오 그룹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보통의 회장님들이라면 다시 재건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 매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 이런 거 아니면 과거에 대한통운이라든지 대구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한번 눈독을 들여볼 만도 할 텐데. 그렇죠. 금오 타이어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금오 타이어 같은 경우도 중국 회사로 지금 넘어가 있는데. 중국 자본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회장님들. 학계사 이거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SBR 같은 제품도 금오 타이어에 또 공급을 해서 수직 계열을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금오석이와 특히 박찬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쪽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했나 이렇게 봤더니요. 다 증설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금오 미스의 화학부터 해서 이제 뭐 그 관련 계열살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영 스타일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냥 잘하는 사업만 하자. 시험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을 늘리자. 그래서 엠비라텍스도 좀 너무 많이 늘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가 금오 리조트를 하나 인수하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산 게 금오 리조트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처음에 아니 무슨 골프장이냐. 조금 비난을 좀 받았었잖아요. 이제 금오 리조트가 전국에 한 6개 정도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거는 제 추정컨대 본인이 많이 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개락사 입원들이든. 추억이 많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닌가. 보통 뭐 당연히 그런 시선을 좀 살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리조트를 인수를 해서 이익을 좀 내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인수했었을 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욕먹었어요. 그리고 주가도 실제로 떨어졌고요. 연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실적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리조트가요? 네. 이제 요즘 코카스도 많이 가시고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그래서 리조트 산업이 지금 최대 호황인데. 여기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100억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무소교학 잘 볼 때 뭐 몇 조씩 이익 났던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름의 효자 사업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친형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면 지금은 조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인철 회장의 둘째 아들. 박정구 회장의 아들인 박철환 전 상무. 이 박철환 전 상무가 이제 거기 사실 개인 주주로서는 일대 주주였어요. 개인으로 따지면. 네네. 과거에는. 근데 이제 박준경 씨가 여기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서 축출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박철환 전 상무가 9% 정도 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박철환 전 상무가 축출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좀 헷갈려요. 지금 이 점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다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따지면 단일 최대 주주가 박철환 전 상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조카고요. 박정구 회장의. 그 둘째 형의 아들입니다. 박철환 전 상무는 지분을 한 9%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박창구 회장이 7% 때 박준경. 박준경 현 사장일 겁니다. 지금. 박창구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 두 분이 각각 7%씩 보유하고 있고요. 자사주가 지금 한 18%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분으로는 인정이 안 되니까. 의결권이 없죠. 의결권이 없죠.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박철환 전 상무께서 경영에 조금 반기를 들고 주주총회 때마다 주주 제안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도 그랬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서 문제지. 연례행사로 계속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내에서는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사 자리를 이제 박탈됐고 쫓겨났고 해서 7%대 갖고 있는 박창구 회장과 그 아드님이 합쳐서 한 15% 가까이 되고. 자사주가 18% 있고 그걸로 이제 좀 경영을 공고히 하고 있고 박철환 전 상무는 이제 외곽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을 늘려야 된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죠. 이제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하시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사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회사의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던 직책까지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기사화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과거에는 반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이 건너서 듣기로는 박철환 전 상무가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다시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이사 자리를 다시 가져오려고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이 잡힌 것도 부담스러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주주 제한 형식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이에서 주주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일반 소액 주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된다면 그럼 뭐 이제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고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박철환 전 상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은 회사가 알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주주 환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그래서 금호석유학이 한때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 집단이었잖아요. 호남분들이 그런 게 많으시더라고요. 호남 대표 기업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금호가 그중에서 대표주자 역할을 했는데 이 회사가 안 좋게 되니까 이제 뭐 또 지역 프레임을 자꾸 씌워서 호남 기업 죽이기 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금호 석유화학은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고요. 그 대단한 기업의 만만한 성공 스토리 정말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기업들의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분 저희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들 선정을 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많이들 댓글 남겨주세요. 한국경제신문의 안재광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1만 원 이상.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패치가 있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